외국계 기업 치아 컨설팅 레쥬메이커와 함께 이케아 코리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케아는 조립식 가구, 침구류, 주방용품, 욕실용품 등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스웨덴 가구 제조업체입니다. 심플한 디자인에 감각적인 기능의 홈포니싱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해 한국에는 공식 지점이 생기기 이전부터 직구 열풍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한국에는 2014년 이케아 광명점을 대대적으로 오픈하면서 시작되었는데요. 오픈하자마자 일대 교통이 마비되고 물건을 사기 위해 줄을 서야 하는 등 그 인기가 상상을 뛰어넘었습니다. 2015년 9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책정한 매출이 무려 3,448억원으로 이는 340여개의 세계 이케아 매장 중 매출 1위에 해당하는 기록이었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의 열망에 힘입어 이케아는 2020년까지 한국에 6개 지점을 열고 온라인 판매를 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이케아 고양점은 지하 3층과 지상 4층 규모로 층을 나눠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과 함께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이케아 고양점 취업박람회를 열고 550여 명의 대대적인 채용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케아는 좋은 일자리 창출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는데요. 직원을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보기 때문에 단순 학력과 이력, 성별이 아닌 가치와 가능성을 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정을 갖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케아 코리아 채용 분야는 판매와 물류, 고객 지원과 식당, 오퍼레이션 등 다양합니다. 인재상은 독립적 발전 의지가 있고 진솔하고 솔직한 성격을 가진 자로서 이케아의 가치를 이해하고 있는지와 실수에서 배우려는 자세를 중요하게 봅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 면접 과정도 수차례 진행되며 팀원이 될 그룹 인터뷰도 포함됩니다. 개인 면접에서는 학교 수업에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묻는데요. 경험이 많은 사람이 고객을 잘 이해할 수 있고 매장을 관리하는 데도 익숙하다고 생각합니다. 면접은 채용 공고가 영어일 경우 영어로, 한글로 쓰여일 경우 한국어로 실시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케아 코리아 채용 절차는 서류 전형과 인적서 검사, 그룹 면접과 1대1 면접을 거치게 됩니다. 이케아 코리아 채용 사이트를 통해 레주메아 커버레트를 제출해야 합니다. 성장 가능성이 다분한 이케아 코리아 다양한 복지 정책을 통해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고 이해에 맞는 정책을 이미 시행 중인데요. 이미 첫 채용에서 레주메이크를 통해 합격한 사람들이 있으니 선배들의 후기와 생생한 경험담을 확인해 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